그건 뭐야? 꽃잎이네? 너무 간절할 때 나를 찾아와줬어 다시 왔으면 좋겠어 정말 밖에 장미가 덮혔나 봐 제법 대단한 신녀님은 왜 이런데 갇힌 거야? 죄목이 뭐야? 살아있는 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죄 지금 날 따라 나가겠다고 너 적당히 들어섰더니 내가 만만한가 봐 안 올 건가 봐 내가 이 정도 거리에 사람을 두는 게 익숙지가 않아 내가 너한테 필요한 일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만약 진설란 같은 신녀가 있다면 이 안에 있는 어른들의 기운을 꺼낼 수 있을 거야 가자 나 왜 도와주는 거야? 나 왜 갑자기 마음이 변했어? 죄목이 나랑 비슷해서 너한테 필요한 나의 쓸모야? 너의 그 대단한 신념만 있으면 그게 너의 쓸모야? 너의 안에서 어른들을 꺼내면 가슴에 상처로 박힌 이 칼도 뽑아내줄 것 같으며 이걸 끄면 널 드리고 가줄게 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난 여기도 좋고 어머니 저희 함께 왔습니다 너도 좋아? 기억을 잃어버리면서 신념도 사라진 것 같다고 하셨어 기억이 돌아왔다면 도망갔을 수도 있지 그 몸 안에 드는 낙수이니까 어차피 장우도 그리의 뜻했던 여자의 진짜 얼굴은 모릅니다 확실하게 내 거란 걸 보여줘야지 그게 뭔데? 너 우린 아주 오래전부터 철을 좋아했었다고 어떻게 그 기억을 네 거라고 착각할 수가 있지 그는 목을 손에 쥔 순간 떠올랐다니까 너한테 왜? 지금 너와 죽은 여자 사이에 나 끼우겠다는 거야? 이런저런 기억을 봤어 꼭 내 기억처럼 생생해서 많이 헷갈리고 혼란스러웠어 언제 마음이 변할지 모르니까 박아웃스러워? 불이 켜지면 제정신이야 근데 불이 꺼지면 미친 놈이야 그냥 보고 싶고 나이 사랑해 그냥 네가 정신 못 차릴 만큼 좋아서였어 약속했던 단 한 사람도 지키지 못했는데 제가 뭘 지키겠습니까? 너 정말 곁에 저 아이가 없어도 되겠냐? 미친놈 아주 많이 좋아한 사람이 있었거든 만약 신녁이 돌아온다면 지워진 기억도 돌아올 수 있는데 낙수가 진부연의 몸 안에 살아있어요 지금 진부연의 얼굴도 낙수의 얼굴이에요 내가 누군지 알아버렸어 그 무원의 낙수는 곧 사라질 거야 죽고 죽이는 관계를 이와 핑계로 만들어 저를 부르셨네요 내 독한 스승의 그럼 두 사람 풀래식을 올려 꽃과 영 빛과 그림자 어쩜 너희 처음부터 운명인가 보다 내가 정말 많이 좋아했었다